위스트로 31회 결과가 방송 전 유출됐습니다. 빈에서가 마지막으로 탑7에 진입했습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위스트로 3는 새롭고 신선한 매력의 트로트 신성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가창력과 끼, 잠재력이 무한한 예비 트로트 여재들이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위스트로 3가 발굴한 트로트 원석들이 빛나며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따온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전 라운드인 5라운드 top3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방송된 5라운드 삼각대전 m% 라이벌 매치는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영은 오른쪽 청각장애를 딛고 탁월한 강약 조절로 정통 트로트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강하게 노래를 불렀던 나영의 유려한 변주는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미스트로트 31회 결과가 언론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측이 나왔고 팬들 사이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매회마다 참가자들의 순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위 7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정보에 따르면 미스트로트 31회 결과가 한 포럼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결과는 오늘 정오쯤 tv조선 직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곧바로 해당 게시물 아래에는 혼란을 표현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게시물에서는 빈예서가 탑7의 이름을 올린 마지막 참가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방송에서는 빈예서가 9위에 그쳤던 터라 빈예서 팬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삭제돼 팬들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tv조선 역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퍼지고 있는 정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1회 미스트로트 3위 결과는 오늘 밤 방송에서만 공개됐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